스카프리 스카프리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름으로 보면 스카라는 게 흉터고 프리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흉터 없애는 약을 쓰신 것 같아요. 그걸로 여드름 치료 효과는 없었을 거고요. 여드름 때문에 생겼던 붉은 자국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처방받은 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흉터라는 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폐인 흉이 있고 색깔만 변한 흉이 있어요. 그래서 폐인 흉터는 수술적인 방법에는 도움이 안 되고요. 색깔이 좀 빨갛거나 갈색이거나 할 때는 바르는 약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카프리라는 약을 갖고 여드름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여드름 자국이 좀 좋아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당연히 뭐 저기 스카프리 바르고 있었는데도 좁쌀 여드름이 계속 생겼다. 당연한 얘기죠. 여드름 치료 효과가 없으니까 여드름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 계속 나면 약 먹어야 돼요. 여드름이 100개가 있으면 50개, 60개는 약을 먹어야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한 20, 30개는 약을 발라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약을 먹고 바르면 한 80% 이상 좋아지는 거죠. 남아있는 20, 30%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레이저 치료나 스케일링이나 다른 외과적 치료법을 통해서 없애는 거예요. 고로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약을 먹거나 바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달리기 하는데 양손 양발 먹고 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에서 먹는 약을 나는 절대 안 쓰겠다. 그러면 50점은 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셔야 돼요. 흰색급 좁쌀 여드름이 났을 때 스카프린은 여드름 치료제는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 치료제에 사용하는 바르는 약들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피지를 제거해서 기름을 말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여드름 균을 죽여서 모공을 좀 더 원활하게 잘 빠져나오게 모공을 넓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두 가지 약제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약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지를 제거하고 억제하는 약으로는 디페린이라는 약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스티바라는 연구도 그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드름 균을 죽이거나 모공을 빨리 열어주는 데는 크리오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피디오 라든지 이런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의사 찾는 법이에요. 내가 팁을 드리면 피부과를 갔는데 접수하자마자 의사는 안 만나고 실장님 만나라는 데 있죠. 거기만 피하시면 돼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그 병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면 그 의사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친절하든 불친절하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얘기하고 상의해서 자기 몸에 맞는 자기 피부질환 상태에 맞는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죠. 로아큐텐이란 약의 작용 기전이 뭐냐면 피지선을 억제하는 거예요. 피지에서 기름을 만드는데 피지선을 작동을 못하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 약이 나왔을 때 하루에 3알 내지 5알 정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 양을 6개월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 피지가 완전히 위축이 돼서 몇 년간 여드름이 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3알 정도 먹으면요. 한 달 정도 먹으면 눈에서 피 눈물이 나요. 말라가지고. 눈이 결막이 다 마르고 입술이 다 마라서 찢어지고 피나고 그래요. 코피도 나고. 그러니까 그 많은 고용량을 먹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로아큐텐이라는 약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임상 경험을 해보면서 그렇게 많은 약을 한 번에 먹여서 환자한테 고통을 줄 게 아니라 적정량의 양을 써서 그때그때 여드름을 컨트롤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런 약들이 미량 하루에 한 알, 이틀에 한 알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해서 피지를 잘 컨트롤해 주는 것도 좋은 치료법이다 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고프면 밥 먹듯이 여드름 나면 조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량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여드름이 안 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